따로헤이 너 이놈! 니놈이 그 욱하는 성질 때문에 250여 명이 식구들까지 다 버린 셈이야? 내 한마디면 그놈들 싹 다 젤 적어도 20년씩은 썩게 할 수도 있고 또한 내 말 한마디면 그놈들 오늘 당장이라도 풀려나올 수 있거든? 그러자 어? 내, 내 우리 형제들? 아, 그렇지 내한테는 250여 명이 식구들이 있었지 그제야 따로헤이 쪽의 기세가 한풀 꺾이는 거였다는데 따로헤야, 내는 뭐 너한테 바라는 것도 없어 너가 내한테 좋게 좋게 나왔더라면 내 원래 네 쪽의 놈들도 싹 다 풀어주려 했었거든? 근데 너 이놈, 내 아우 찔리한테 세 방을 날렸었네? 그러자 이 따로헤라는 놈이 입을 여는 거였다는데 그래, 그럼 너희 말대로라면 그 총 세 방이 문제다 이게? 까지고 그럼 내 그 놈한테 찾아가서 내 절로 세 방을 쏘면 되니? 그럼 어떻게 그 내 아그들을 풀어주겠니? 그러자 어? 허허, 두 정이 피시 웃는 거였다는데 알았다, 만약 너가 찔리 앞에서 너 자신한테 세 방을 쏘면 일은 끝이다 그럼 내 책임지고 너희 부하놈들을 풀어주지 뭐 그러자 저쪽에서는 오케를 외치는 거였다는데 내 지금 선전에 있거든? 까지고 내 곧바로 꽝중시로 돌아갈 테니 그때 함 보자이 그러피 바로 이튿날 네, 두 정과 따지, 왕룡장, 쪼에난 등등은 이 한 차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 두 정이란 놈은 자꾸자꾸 손몽시계를 보면서 요 안절부절 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정거 뭡니까? 뭐 지금 기다리는 사람이라도 있어요? 하지만 이때 삘리빌리리 전화가 오는데 예, 정거 내 신국장입니다 하하하하 정거 다 노회의 잡았습니다 정거의 말대로 이놈이 정말로 선전에서 꽝중시로 오는 고속도로를 탔던데요 그러자 그래 하하하하 그지야 두 정이 시원하게 웃어대는 거였다는데 뭐요 두 정아 너 이러한 개략도 쓸 줄 알았냐? 너, 너 언제부터 이리 컸니? 내 곁에서 따지도 혀를 끌끌 차는 거였다는데 말 그대로 그 애비의 그 아들이라고 맨 주먹으로 황제의 오른팔까지 올라간 뚜 칭 린이 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? 그렇게 두 정 일당들이 이 광저우시 기차역 쪽으로 달려가자 말입니다 뚜, 뚜 청 너 이 얍삽한 놈아 싸내가 말하면 말한 대로 해야지 너희도 매복을 해서 내 뒤통수를 쳐? 네, 그 딸로 해라는 놈은요 이 시꺼멍꺼멍고 300근이나 되는 덩치로 이 막 발광을 해대는데 어떻겠습니까? 급사히 한 마리 검은 곰을 잡아둔 것 마냥 꽝꽝꽝 하고 치는데 이 차량이 흔들흔들 거릴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 두 청이 피식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놈 우리한테 맡기고 이제 가보세요 이 외남과 타우창이 이 수갑과 족쇄를 탄 딸로 해를 끄집어내서는 자신들이 차량에 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타우창 오른쪽에 쪄외남이 척 앉아있는데 이 딸로 해가 공짜다삭 할 수가 있겠습니까? 그런데 지금 이거 어디로 가는 거지? 그들이 차량은 경찰서 쪽으로 향하는 게 아니고 그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딸로 해가 이 뭔가 눈치라도 챘듯이 얘기를 하는데 뭡니까? 지금 경찰서에서 구금하고 신문하고 재판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아예 저를 보내버리려고요? 뭐가 그리도 급하냐고요? 좋습니다 다 내가 못나서 가는 거는 가는 건데 내 아우들은 풀어주세요 그놈들은 내가 시켜서 싸운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? 그러자 뭐? 하차 이 차량 앞좌석에 앉아있던 두 청이라는 놈이 이 뭔가를 툭 던져주는데요 뭐 뭐야? 이 권총양 카리아하고 자세히 보는데 에엥? 이건 열쇠인데요? 여 앞에서 두 청이 얘기하는데 그 덩치가 권 같은 놈이 뭔 생각이 그리도 많냐? 에엥? 그 수갑이고 적쇄고 풀어줘라 그리고 우리 지금 진리병원으로 향하는 길이다 우리 그 전에 약속을 하지 않았니? 그러자 에엥? 진리병원이요? 그럼 그 전에 약속대로 하는 겁니까? 그러자 딸로헤가 이 더덕 어리둥절 해놨다고 하는데 아 아니 그럴 거라면 왜 또 경찰을 풀어서 이렇게 잡아들이냐고요 네 그러자 두 청이 얘기하는데 왜기 왜겠냐? 에엥? 이 놈을 잡으려면 내 언제든지 잡을 힘이 있다고 겁을 주는 거지 두 청 이놈은 무조건 남이 꼭대기에 있다는 걸 증명해야 시름을 놓는 놈인데 그렇게 진리병원에 도착하자 이! 이겐 이겐 딸로헤? 네 그 진리 병원 호실 앞에는 부하놈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들 이 딸로헤를 씹어먹어주겠다고 이를 뿌드득 뿌드득 갈고 있었지만 곁에 두 청이 있는데 그 두 청이 앞에서 쳐 걸어들어가자 이 수십 명이 깡패건다들이 곁에 귀를 쫙 내서는 병원 호실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근데 으으... 뉴키야? 너 너 내한테 총을 세 방을 가기 딸로헤? 그 진리도 두 눈이 휘두그레해졌다고 하는데 저 정거 저 놈을 왜 하지만 두 정이 콧방귀를 끼며 얘기하는데 진리야 이 딸로헤이 이놈을 보낼 때 보내더라도 너한테 총 3방을 갚아주고 보내야 되는 게 아니겠니 그러자 진리가 의아해서 물었다는데 뭐여 딸로헤이 너 정말로 너절로 3방을 쏜다고 그러자 딸로헤이가 두 정을 보고 묻는데 두 정아 내가 진짜로 내한테 총 3방을 쏘면 너 진짜 내 아우디를 풀어주는 게 맞냐 하고요 그러자 두 정을 그렇다고 봐야지 야 웬난아 너 이놈한테 너의 권총 한 자루를 줘봐라 그렇게 쪄애난 이 권총을 빼서 철컥 장전까지 해서 주자 네 이 딸로헤이가 총을 받긴 받았는데 말입니다 이 권총을 받긴 받아들었는데 아주 그냥 와도와도 떨려나는 거였다는데 다른 사람한테서 총을 맞는 것도 그런데 저절로 자신한테 쏴야 하다니 그렇게 총이 와도와도 떨리자 이 딸로헤이라는 놈은 몸에다 딱 갖다 대고 땅 하고 쐈다고 하는데 딸로헤이는요 이 한마디도 안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온몸에 땀이 삐질빛이 나서 이 흠뻑 젖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를 악물고 이 두 번째로 쏘려고 하는데 잠깐만 잠깐만 고마해라 이 누군가 스톱을 외치는 거였다는데 그럼 이건 과연 누구였을까요? 그 두 정이었을까요? 네 이는 놀랍게도 두 정이 아니다 그 찔리였다고 하는데 고마하면 됐다 딸로헤야 근데 대신 넌 나중에 내 얘기를 들어야 된다 야들아 이놈 빨리 수술실로 옮겨가라 네 여러분 여기는 병원이잖아요 하여 곧바로 곁에 수술실로 옮기려 하는데 그 딸로헤가 두 정을 꽉 잡는 거였다는데 내 아우들 잠깐 빨리 먼저 내 아우들을 풀어주세요 그 딸로헤라는 놈은 너무나도 아파서 식은 땀을 질질 흘리면서도 이 부하들 걱정부터 하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두 정은 하하하하 자신한테 총 세 방을 쏜 놈을 한 방에 용서해준 우리 찔리 에이 또 아파서 기절 직전이면서도 아우들 걱정뿐이 따로헤라 둘 다 멋있었다 따로헤 너 이놈도 오늘부터는 내 두 정이 아우헤라 오늘부터 우리 함께 노는 거다 그러자 에에에에에에에 그 병상에 누워있던 한 놈은 화들짝 놀라는 거였다는데 저 저 저 저거 저 딸로헤 저놈이 불쌍해서 내 봐줬는데 뭐 뭐 뭐 수화에까지 넣으려고 하십니까 그 그 그 그런 필요까지 없는데 네 찔리는 자기도 모르게 이 조직 내부에서 강력한 경쟁자 한 놈을 들여오게 되었다고 하는데 물론 그 뒤에 두 정이 지국장한테 전화 한 통을 하자 따로헤 부하놈들은 싹 다 풀려났고 말입니다 여 그 뒤에 한동안은 찔리와 따로헤 이 두 원수진놈이 한 병원 호실에 있었다고 하는데 하여 심심해 난 찔리가 얘기하는데 따로헤 너 이놈 너 저번에 뭐라고 했었니 너의 아우들을 풀어주면 너 나중에 뭐든지 하겠다며 자 뭐 바쁜 것도 아니다 그냥 찔리 큰형님이라고 불러봐라 하지만 이 따로헤라는 놈이 눈가래를 히득히득거리는데 개소리 지치지 말라 그것도 청형님한테 한 소리고 너랑 뭔 상관인데 왜 달통이 안되면 지금 나가서 한 붙던가 에? 뭐 뭐 너 이놈? 네 여러분 그 뒤부터 찔리와 따로헤는 맨날 이 한계 조직 안에서 티격태격 해대지만 그래도 이 두 놈이 딱 붙어서 놀았다고 하는데 매개 조직들 안에서 또다시 여러 팔로 나뉘어서 노는 게 바로 인간이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두 청은 또 한 명이 어마무시한 주먹을 얻게 되었었고 점점 더 크게 놀았다고 합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자 이제